이제 대면 학습이 재개되었기에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은 몇 가지 중요한 학교 안전 조치를 따르고 학교와 협력해 주십시오.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자주 손 씻기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말씀해 주세요. 자녀가 아프면 집에 머물며 학교에 연락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COVID-19 검사를 받으세요.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일 수 있으니 우울증, 스트레스나 불안의 징후를 찾고 필요하시면 학교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세요. 부모와 자격이 되는 가족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 아이들의 COVID-19 노출 위험이 낮아집니다. 자녀의 학교나 학교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. 교직원들은 모든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함께 대면 학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schools.covid19.ca.gov pages.parent-page